구독자 분들의 질문을 모아 모아서 저 총프로가 대신 쿠드로군 선수에게 물어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연습방법 우리가 당구 실력이 늘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이 듣고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떤 배치를 연습해야 되는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드롱 선수가 추천하는 당구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방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수 없는 연습을 해야 하thereu 보통 저는 공간을 좋아해요. 하지만 공간에 따라서 운동을 좋아해요. 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내가 공간에 따라서 운동을 좋아해요. 그 첫 번째 포인트. 그 second 포인트는 공간에 따라서 운동을 좋아해요. 그 원인은 더 추가로 더 추가로 더 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수준의 공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 2, 3, 4, 보통은 여러 번 다른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인은 안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더 추가로 더욱 안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チャンネル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uite, 이거는 이것저것처럼 4가지 문자들이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네 개선의 위 LROP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sens Sterling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Glad 1, 2, 3 아주 어려운 점은 1, 2, 3, 아주 어려운 점은 1, 2, 3, 아주 어려운 점은 오늘 저는 항상 공격하는 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설명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배치를 딱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배치가 지금 옆 돌리기를 쉽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옆 돌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쿠드로우 선수 말씀은 장쿠션을 맞춰서 해결하는 공들은 이미 경지에 오르셨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쿠션을 먼저 단쿠션을 원쿠션으로 노리는 그런 배치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배치들을 일부러 좀 특정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이게 게임에 항상 쉽죠 지금? 이게 아 아 가능할 수 없죠 안 가능할 수 없죠 노란색으로 놀아야 할 수 없죠 그리고 많이 연습할 수 없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게임에 항상 그냥 영어로 말해 볼 수 없죠 좀 영어로 말해 볼 수 없죠 옆 스쿼스 옆 스쿼스 자 지금 후보 선수가 연습을 할 때 이런 공들이 있을 때 옆 돌리기를 칠 수 있지만 이런 배치를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 돌리기를 칠 수 없는 배치를 만났을 때 이런 배치를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컷링을 했습니다. 제가 당점하고 두께를 살짝 컷링을 했는데 회전을 살짝 지금 상단에서 살짝만 준 상태에서 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보다 조금 더 얇게 실패 1. 3. 4. 5. 5. 4. 5. 역시, 아니요, 이게 좋아요. 하지만 공부하자면,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realize 그와 비슷한 퍼센테가 크고 그와 비슷한 퍼센테가 높은 비교적입니다. 이 버스는 항상 좋은 position입니다. 이 버스는 어렵습니다. 이 버스는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 버스는 다음은 아주 좋은 포지션! 아주 좋은 포지션! 포큐션은 항상 좋은 포지션! 좋은 스피드! 소프트 스피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앞돌리기 배치를 많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1, 2, 3, 4쿠션으로 맞게 될 경우에는 항상 좋은 포지션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부드럽게 앞돌리기를 구사하면 포지션 플레이가 자동으로 된다, 오토매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쿠션을 먼저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지션 플레이 우리가 고점자로 갈수록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푸드롱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포지션 플레이 배워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당구장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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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